나 적응이 안 돼. 나 아까부터 상식이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세팅 그대로 다 하려면 얼마 되나요? 1억 5천만 원?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MVP 1등. 포로토 실력이야.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너 어떻게 규준이야? 근데 나는 지금 더 높은 편이긴 해. 감도가. 윤쟁님이 오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컴퓨터 13900K. 거기다가 램을 7200MHz 쓰고. 램이 7200이면 2배가 좋은 거예요? 성능이 정확히 2배는 나오지는 않는데 대충 그래도 한 50번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 이거 오버워치도 한 번 마려운데? 아 그렇네. 오버워치 또 600으로 빌렸거든요. 오버워치 해 나. 오버워치 할 때 잠깐 나가 있을게. 오버워치 왜? 너 오버워치 욕했어? 아니 아니 아니. 오버워치 욕한 게 아니라 약간 요즘에 좀 이제 발로한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넌 나가라 넌. 넌 이 사양에 이걸 안 쓴다? 아니 근데 이거는. 13900에. 넌 진짜 컴퓨터한테 죄송해야 돼 지금. 아 그치. 패드를 그래서 어떤 걸 쓸지를 골라야 되는데. 난 솔직히 새로운 패드 오늘 쓰러 온. 아 그래요. 그나마 GSR SE랑 비슷한 거를 고르면은. 어 제로 소프트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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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어? 오오. 아니 좀 부드러운데? 아 이거 이거 텐지가 쓰는 거. 아 그쵸. 텐지가 쓰는 거. 텐지가 쓰는 거. 키보드는 더 좋은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본. 이게 얼마죠? 이거는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00이면 맞추는데. 반속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어이 반속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브레이킹 절대 안 씹히는. 컷웨어 광축보다 그러면은. 그쵸. 컷웨어 광축보다 빨래요. 와. 절대. 씹히지 않는. 브레이킹이. 어 그러면은 이거. 어 이어폰은 나오고 스피커 나와요? 지금 둘 다 들려고. 나 적응이 안 돼. 야 진짜. 나 아까부터 상심이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아 이거 세팅이.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이 세팅 그대로 다 하려면 얼마 되나요? 원장님. 이거요? 1억 5천만원. 진짜 1억 5천만원. 아이 거짓말 좀. 아 깜짝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아. 나 훈련장 30개 보고 싶어. 훈련장 40개 칠 수 있어? 당연하지. 어?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거 뭐 어려움으로. 30개로? 30개 1투 10만원 미션. 1투 10만원? 어. 너가 거는 거야? 내가 거는 거야. 1투 15만원. 1투 15만원 가자.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MVP 1등. 2투 15만원. 2투 15만원. 2투 15만원. 2투 15만원. 잠만. 아 이거 도전을 안 해쳐가지고. 아 도전을 안 해쳤구나. 나 근데 이어폰 좀 두 개 다 깰게. 어 오케이 오케이. 한 쪽만 끼고 해가지고. 1투 15만원. 2투 15만원. 2투 15만원. 2투 15만원. 2투 15만원. 근데 근데 확실히 근데. 어 어. 이게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 말이야. 어 어. 확실히 잘 맞긴 하네. 어 널 지금 이제 리뷰하는구나 드디어. 잘 나오니까. 오히려 안 맞아. 아 이게. 아 이게. 프레임이 너무 잘 나와. 뿐만 아니라 적응이 안. 적응하면 그러면 30개 칠 수 있어? 아니. 왜?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쳐본 적 없어. 야 이씨. 아니 얘 아까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까 방송 전에 저기서 마우스 피트 교환할 때. 30개 연판으로 자기가 쳤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방문 기념 약간. 아 이거 진짜 조그만 하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뭐야 22개 쳤어? 어어. 너 잘하네. 보니야 오늘 너가 나의 잠재력을 좀 봐달라니까. 아 근데 여기 환경이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 24시간 게임하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 어떤 거? 그 테스트. 아 이거. 배우셨나요? 어 이거 여기서 궁금하다. 여기는 이제 장비 탓을 할 수 없어. 이거 시작하는 건가? 한 번 누르면? 어? 눌러. 초록색을 딱 주면. 초록색을 딱 주면. 초록. 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클릭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평균이. 150에서. 160. 어. 그 정도가 이제 프로게이머 평균. 어? 어? 야 뭐야? 아니. 찍참. 이거 100ml셋 건데 아니면은. 이건 아니지. 이건 반칙이. 아니 찍참 지렸네 그냥. 야 너 이거 안 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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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이거 평균 10이 약간. 너무 사기쳤다 진짜. 어? 심해서 너무 그라쳤다. 아니 내가 딱. 눈 딱. 이거 아니야. 야. 지금 100만원 줄게. 뽀록도 실력이야. 뽀록도 실력이지. 뽀록 실력 맞지. 오. 아 일단 뭐. 가볍게. 아 내가 근데 말해가지고 이건. 이거 아니야? 아 방해하지마. 아 지금 방해했는데 찰나이 그 순간에. 너가 지금 내 MS를. 20을 늦췄어. 어 그러니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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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가볍죠. 이정도네. 야 이번엔. Absolutelyreenshot 이게 Wingux. 그냥 이러니. 어? 어. 어쩌면이 하나래도. 뭐옵소? 어 맞 pega니다. 찰나이 complement은 после 후수 supplied. 그 판 ernst bits 나는 남쪽elf에 Marcelina van G東 Gorilla. 잠깐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 차랑. 아찰마 대음reet enfin b現在 연습했다. 어 연습했어 하하하하하, 아니 나 처음ib hedver. weighedjre 가진 않았잖아요? 오오? 일단 연습했다 어 연습했어 아니 저 한 번 했잖아요 나 한 번 했어요 이거 최소 300번 해봤어 어? 미칠 때부터 알아봤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도전하고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터파우이님 10000원 터파워 색감 지리는데? 지금 360 60! 어 난 좋아. 오케이! 아 이게 확실히 FPS는 장비빨이긴 하다. 원래 명은 이 정도 아닌데.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기억했대. 나 여기서 쌈캐리했어.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도 뭔가 되게 좋아한 거야. 뭔가 그 잔성 없이 깔끔하게 원래 캐릭터의 그 모션 그대로가 보인다는 느낌. 아쉽다. 브리킹 안 잡혔다. 방금은 근데 무조건 너무 지능각으로 갔어. 아 지능각이? 무조건 지능각이었어. 아 근데 이거 쓰니까 옆에 목소리가 안 들려. 이거 뭐냐 이거. 좋은 애들 셋이네.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다. 으어어어어어어. 난 넌 레이너한테 금방 갈 것 같은데? 이런 멘트 아주 좋아 버니야. 뭐라지. 뭐야 뭐야. 뭐야. B러시인걸 알아서 뛰어나왔나보다. 이때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때 어떤 판단을 하냐?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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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싸운다? 이걸 싸운다? 아 말고! 어떻게 했어요? 방금은 이제 너가 한 명을 땄으니까 이미 이득을 받기 때문에 B 사이트로 같이 붙어줬어야지 왜냐하면 레이즈는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 저기서 또 시간 끌릴 거기 때문에 윤재인 역시 윤재인 님 게임 잘하는 레이즈인데? 윤재인 님 비오뜨 좋아하시는구나 비오뜨 몇 그릇째에요? uerdohana 이제cause지 괜찮아야 extrodit 아니 비오뜨 이거 말고 그 콘 들어가 있는거 콘퓨로스 들어가있는 거 그게 꿀맛인데 근데 지금 마샬.. 안 되나? 마 иде За continue 마샬 한 번 sortsing 안 했잖아 해서 오면 좋은거고 되비ako., 대비해서 대기 이럴 때 verde 울까요? 오예 먹었다 저기서 춤을 춰 이거 뭔가 다른데? 목소리가 딱딱 때려 박히는 느낌 키보드 좀 봐야겠다 아 이렇게 AD AD?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무조건 맞았어야 하는 거였는데 살짝 적응이 안 돼가지고 덧먹 방금 내가 살짝 부끄럽자 부끄러워 버닌님 아아 146 와 이거 억가다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억가를 진짜 많이 당해서 아 그냥 이거 대충 그냥 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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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잡아주고 자 궁 쓰고 야 2명 다 잡는 건데 이거 분명 다 체크 왼쪽 1명 바닥에 도장 2명 까는지가 보이네. 그래도 20킬이면 그래도 뭐. 아 진짜 에이스. 진짜 너무 맛있어. 기회까지. 아이고. 턱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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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장비빨 인정. 기. 기죽지 마라. 은채. 아이고. 우리 오름.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내가 모르겠어. 페이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베. 키보드 어때? 키보드? 이거는 근데 이게 방금 2등 키보드잖아. 1등 키보드로 부탁드립니다. 1등 키보드. 1등 키보드. 진짜 한번 써보는 사람은 알아. 그치. 이게 한번 써보면. 프레임. 미쳤다 진짜. 얼마나 부드러울까. 이거 이렇게 해서 풀업 그냥 하세요. 글카가 남아 돌아서. 적용. 네. 이거 키보드 진짜 맞추고 싶다. 어. 키보드 번속이 미쳤어. 그냥 다 따라가. 내 손가락 그냥 눌리는 그대로 바뀌는 느낌. 지금 키보드 뭐 쓰고 있죠? 저 그. 레이저 헌치맨. V2일 거예요. 헌치맨 V2가 한 3ms 정도. 한 2.5ms 차이. 2ms? 그러면 큰가요? 근데 이게. 수치로 봤을 때는. 사람이 못 느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써보면 살짝 살짝. 그러니까. 기분 나쁜 느낌. 살짝. 뭔가 이질적인 느낌. 맞다.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던데. 아. 왼클릭이 이제 레일건으로 하고. 우클릭을. 따발건으로. 줌하는 거 마냥. 맞죠 맞죠 맞죠. 뭐야. 프리딜 프리딜. 됐다. 개맞시다. 아니 아니. 아 우리. 와. 아 따랐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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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웅. 크아. 어우 그냥. 근데 일단 지금 뭔가 성능 체크만 하는데. 대박. 아. 레모버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레모버 한 한 달 내로 8000원 위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방어가. 더 좋아진다. 아. 나 진짜. 진짜 나 멘트가 무슨 키보드 다 개맞이 할 것 같아. 와 이거 방운스톡 조금만 더 빨랐으면 머리 안 맞았는데 약간 이거 개맞이 할 것 같아 뭔가 아 오늘 진짜 거의 완전 눈쟁이님 PC방 체험이었습니다. 이건 재밌었어. 나중에 안녕 절점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고급진 레스토랑 음식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었어. 모든 제품들이 다 있었으니까 거기서 어 이거 있나요? 갑자기 어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띵 어 이거 있나요? 갑자기 띵 그래서 복사해서 나오니까 에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